자 안녕하세요 엠스턴 정선영입니다 지금 엠스턴에서 새로운 모니터를 지금 만들었는데요 좀 가로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그리고 굉장히 단단합니다 실루엣이구요 방수가 됩니다 이제 단단하게 지금 현재 새로운 저기 솔루션을 만들려고 제작을 했습니다 뒤에 보면 이렇게 일체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역시 방수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커넥터를 썼습니다 좀 더 다듬어서 다듬어서가 또 나오네요 좀 더 이렇게 완성형에 좀 우리가 테스트도 각각 뭐 하고 좀 더 이제 여러가지 이제 그 좀 더 소프트웨어나 뭐 이렇게 여러가지 다듬어서 새로운 솔루션을 축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